찾기 및 바꾸기 기능은 매우 중요하거든요. 워크시트에 입력된 데이터 분량이 많을 때 찾아주는 기능 또 바꿔주는 기능 그겁니다. 찾기의 바로하기는 컨트롤 플러스 F 구요. F는 여기서 FIND FIND 고 그 다음에 SHIFT 플러스 F5도 가능해요. 찾기가 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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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구요. 바꾸기는 컨트롤 플러스 H 인데 이 H 는 바꾸기 CHANGE의 H 에요. CHANG의 H 입니다. 그래서 찾기 바꾸기 고 찾기 바꾸기에서 와일드 카드 문자 물음표라든가 별표를 쓸 수가 있다 없다 가능해요. 물음표는 한 글자를 뜻하고 별표는 여러 문자를 뜻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나 빼기나 특수기호 같은거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라는 거고 영문 같은 경우는 당연히 대문자 소문자 구분을 할 수 있게끔 기능을 줬다 라는 거죠. 찾는 위치는 수식이라든가 값 메모 맞다 틀리다만 구분하시면 되고 열을 선택하게 되면 열에서 아래쪽으로 행을 선택하게 되면 행에서 오른쪽으로 검색한다 찾는 방향이고 또 하나 주식 하실게 뭐냐면 열에서 위쪽으로 검색하거나 행에서 왼쪽으로 검색을 하려면 반대 개념이잖아요. 반대 개념으로 갈 때는 시프트 에요. 그것도 조심하시고 시프트는 항상 반대 개념이니까 그 다음에 별표라든가 물음표 물결표 얘네들 자체를 찾고 싶어요. 그럴 때는 조심하실게 있어요. 뭐냐면 별표라든가 물음표 물결표를 찾고자 할 때는 물결표 뒤에 해당 문자를 갖다가 붙여서 입력해야 돼요. 무슨 소리냐면 별표를 찾고 싶어요. 그럼 별표 하면 안되고 이렇게 물결표시 별표 그 다음에 물음표를 찾고 싶어요. 물결표시 물음표 그 다음에 물결표 자체를 찾고 싶어요. 물결표시 물결표시 이렇게 줘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약속이죠. 이렇게 물결표를 먼저 줘야 돼요. 시험 문제에서 뻥을 잘 칩니다. 물결표시가 아니고 퍼센트 이런 식으로 찾는 위치를 수식값 메모로 설정 가능하고 그 다음에 메모로 설정한 경우에는 메모 안에 있는 텍스트도 찾을 수 있어요.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. 한번 볼까요. 지금 컨트롤 플러스 F를 누르겠습니다. 컨트롤 플러스 F 찾기 및 바꾸기 대화상자가 나오잖아요. 나오잖아요. 찾기 탭이 있고 바꾸기 탭이 있어요. 찾기 탭에 가게 되면 찾을 내용을 입력하는 거고 서식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범위 시트 통합문서 그 다음에 검색 행열 방금을 살펴본 대로 찾는 위치 수식값 메모 이런 식으로요. 그 다음에 대소문자 구분도 가능하고 전체 셀 내용 일치 여부 전자 반자 구분 옵션 옵션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OPTION 선택사항이잖아요. 그 다음에 바꾸기 찾을 내용을 요렇게 요렇게 바꿔라 얘도 가능하다라는 거죠. 찾기 바꾸기 기능은 매우 중요합니다. 다음 주 워크시트에 입력된 데이터 중에서 특정한 내용을 찾거나 바꾸는 찾기 및 바꾸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. 첫 번째 와일드 카드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. 있어요. 맞는 거고 더하기나 빼기와 같은 특수문자 당연히 찾을 수 있는 거고 세 번째 와일드 카드 문자 물음표라든가 별표 자체를 찾을 경우에는 퍼센트 기호로 와일드 카드 문자 앞에 사용하면 된다. 퍼센트가 아니고 뭐예요? 물결표시죠.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고 네 번째 행방향으로 먼저 검색할지 열방향으로 먼저 검색할지 당연히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.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